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번째 기본작업입니다. 기본작업의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는 여러분이 교재 내용을 참조하셔서 A3부터 F13 영역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면 되구요. 저희는 기본작업 다시 2번에 서식 지정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1부터 G1세까지 선택하시구요. 홈에 가시면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합니다. 셀스타일입니다. 스타일 탭에 셀스타일 클릭하셔서 제목 1형을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제목 1 선택하시고 행의 높이를 28로 지정하기 위해서 1행에서 마우스 오른쪽 행 높이 선택하신 다음 값을 28행 28에 해당한 값을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같은 서식을 작업할 거라면 첫번째에 그냥 선택 A4부터 A6 두번째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A7부터 A9 A10부터 A12 A13부터 A15 영역을 선택합니다. 홈에 가셔서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구요. 다시 A3부터 G3을 선택 A4부터 A15까지 선택합니다. 영역은 체육의 색을 우리 체육의 색에 가셔서 표준색의 주황을 선택합니다. 표준색의 주황 선택하시구요. 그 다음 3번 제목의 문자를 앞뒤에다가 제목을 선택하시고 Y 앞에다가 한글 자음에 미음을 입력하시고 한자키 특수문자 1번부터 9번에 없다면 보기 변경하셔서 넣고자 한 특수문자 클릭 현황 황자 뒤에서 미음 누르고 한자키 보기 변경 눌러서 특수문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D4부터 D15를 선택하시구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선택한 다음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을 선택한 다음 현재 8월 31일까지 입력된 데이터가요. 8월 30일이란 데이터가 문자 형식으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골뱅이 입력하시구요. 뒤에다가 문자 한글자가 아니라 두글자라서 큰 따옴표를 꼭 묶어서 까지 입력하시구요.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겠습니다. 열 너비 살짝 조절이 필요하실 것 같구요. 다음은 A3부터 G15 영역을 선택하시구요. 홈에 가셔서 글꼴의 테두리 모든 테두리를 클릭합니다. 다시 한번 텍스트 맞춤 맞춤에 가셔서 가로 가운데 맞춤 한번 클릭하신 다음 서식에 대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작업 다시 3번에 YJ 시네마 프리미엄 스크린 예약 현황표가 작성되어 있는데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고급 필터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구분이 회원이라는 데이터 조건을 이용하기 위해서 B3과 B4를 선택하고 A18셀에다가 컨트롤 V 합니다. 다음 할인 금액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C 눌러서 B18셀에다가 컨트롤 V 합니다. 그래서 할인 금액이 2만 이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작거나 같다 2만에 해당한 값을 입력합니다. 뭐뭐 이면석이 때문에 같이 작성하는 거고요. 뭐뭐 이거나 라고 되어 있으며 행을 이렇게 다르게 작성하는 겁니다. 지금은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같은 행에다가 조건을 작성했고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신 다음 데이터에 가시면 정렬미 필터에 고급을 클릭합니다. A3부터 G15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은 구분과 할인 금액에 해당한 조건을 선택하시고 다른 장소의 복사, 복사 위치를 A22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구분과 할인 금액에 대해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가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 보도록 하겠는데요. 계산 작업의 첫 번째입니다. 주문 코드를 가지고요. 첫 번째 문자가 A이면 그러면 주문 코드의 왼쪽에 한 글자가 필요합니다. D3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하려면 left라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문 코드에 가서 심표 한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1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하시면 주문 코드의 왼쪽에 한 글자를 가져올 수가 있고요. 다시 D3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등호 다음에 if 만약에요.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A와 같습니까? 라고 A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텍스트 조조 라고 입력하실 거고요. 심표 A하고 같지 않다면 D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if부터 끝에까지 선택하고 컨트롤 C 끝에서 심표 뒤에서 컨트롤 V A 대신에 D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합니다. D와 같다면 주간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주간 입력하신 다음 A도 아니고 D도 아니면 이제 남아있는 데이터는 N만 남아있습니다. 따로 N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지 않고요. 그냥 생략하고 N이라면 심야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텍스트만 처리하셔서 입력해 주시고 if가 처음에 하나 그 다음에 둘 두 번 닫아 주시면 되겠네요. 하나 둘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커서를 I3셀 클릭하시고 이용권수를 이용해서 순위를 구하고 1등부터 3등까지는 1등, 2등, 3등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I3셀에 순위를 구하기에서 등호 입력하시고요. RANK.EQ 선택하시고요. 바로 왼쪽에 있는 H3셀이 클릭이 안 되시면 방향키 이용하셔서 H3셀 선택 그 다음 비교할 대상은 아래쪽에서부터 드래그 하셔서 H3부터 H12 영역 안에서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이용권수 참조하는 영역은 동일합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심표 그 다음 가장 많은 것이 1등이니까 내림차 순으로 구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조금 전에 구하셨던 순위를 가지고 1등, 2등, 3등의 값을 나열하기 위해서 I3셀 등호 다음에다가 주주라는 함수를 입력합니다. 주주 입력하시고 맨 끝에 가서 심표 그 다음 우리가 순위가 1등부터 10등까지 있네요. 그러면 첫 번째 1등은 1등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다음 큰 따옴표 문 꺼서 2등, 3등이라고 입력합니다. 1등, 2등, 3등은 1등, 2등, 3등이라고 표시하고 4등부터는 공백 큰 따옴표 열고 닫고 5등 심표 6등 심표 7등 심표 8등 심표 9등 심표 10등까지 공백 처리하시고요. 주주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1등부터 3등까지는 표시가 되고요. 나머지는 공백 처리되어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조건에 맞는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조건이 뭐뭐 이면서 한 가지 조건이 아니네요. 여러 가지 조건이기 때문에 count if s라는 함수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25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개수를 구하는데 count if s 조건이 하나면 그냥 if고요. 여러 개일 때는 s가 붙습니다. 첫 번째 조건을 찾을 범위 첫 번째는 원작 국가가 입력된 p16부터 p24 영역에 가서 심표 조건이 문자내연 큰 따옴표 묶어서 대한민국이라고 입력하시고 문자 처리가 됐어요. 조건에 대해서 조건은 그냥 큰 따옴표 처리하시면 돼요. 두 번째 조건은 판매 금액에 가서 판매 금액에 가서 다시 조건이 50만 원 이상 60만 원 미만이라고 돼 있어요. 먼저 50만 원 이상을 표현해 볼게요. 크거나 같다. 50만 원 해당한 0의 개수가 5개 입력하시고 조건 처리 큰 따옴표 닫아주시고 심표 또 60만 원 미만을 표현하기 위해서 판매 금액을 다시 한 번 선택하시고요. 심표 그 다음 조건 처리 큰 따옴표 묶어서 미만 작다 60만 원에 해당한 동그란 0의 개수를 5개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조건 처리 큰 따옴표 닫아주시고요. 이제는 카운티 if s에 대한 인출 다 넣었어요. 첫 번째 조건을 찾을 범위 조건 두 번째 조건을 찾을 범위 조건 세 번째 조건을 찾을 범위 조건 다 입력하셨으면 엔터 눌러주시면 숫자가 구해지고요. 이 값 뒤에다가 개자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맨 끝에 가서 문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엔퍼센트 키보드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숫자 7 이용하시면 되고요. 개를 문자 처리하셔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직책이 팀장인 직원의 급여액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은 de-average나 average if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현재 문제에서는 de-average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제25셀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de-average 입력하시고 선택하고 더블클릭 데이터베이스 함수니까 제목을 포함해서 모든 데이터들 중에서 신표 우리는 급여액이라는 필드 필드 제25셀 또는 범위정안표에 네번째 있습니다. 라고 4라고 넣으셔도 돼요. 신표 조건은 직책이 팀장이라는 제목과 조건을 같이 넣어주시고 가로닥고 엔터 그러면 값이 구해지는데요. 이 값을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래요.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1000의 자리로 표시하래.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5셀을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 등호 다음에다가 반올림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라운드 함수 입력하시고 신표 그 다음 1의 자리에서 반올림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인데 10의 자리는 마이너스 2 100의 자리라서 마이너스 3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닥고 엔터 눌러주시면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 다섯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고요. 오른쪽에 등급표를 참조할 건데 등급표가 수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VLOOKUP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에서 티켓 9200과 등급표를 이용해서 멤버십 등급을 찾아다가 표시합니다. 참조하는 표가 수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어서 D29셀에는 VLOOKUP이라고 입력하시고 찾을 값은 바로 왼쪽에 있는데 클릭이 안 되시면 왼쪽 방향키를 이용하셔서 C29셀 또는 직접 C29셀이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이 값을 가지고 오른쪽 등급표에서 등급표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신표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첫 번째 열에 가서 찾고요. 두 번째 열에서 가져옵니다. 라고 E라고 넣으시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은 아니에요. 구간에서 데이터를 찾아오기 때문에 유사일치 또는 생략하셔도 되고요. 가로 닫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해당된 티켓 구입에게 해당한 멤버십 등급을 찾아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섯 문항의 계산 작업을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첫 번째 부분합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분합 문제가 나오면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게 정렬이다. 아, 반을 기준으로 반의 데이터 아무데나 선택하고 데이터의 정렬 및 필터의 오름차순 정렬 정렬해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부분합을 클릭합니다. 먼저 그룹8 항목은 꼭 조금 전에 정렬하셨던 반이 선택이 되어 있나 확인하시고 첫 번째 합계를 구하네요. 평균에 대한 합계는 아니고요. 체크를 해제하시고 첫 번째 국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사회탐구, 과학탐구, 한국사 선택하시고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확인 다시 한 번 부분합 두 번째는 평균의 최대값을 구하겠습니다. 함수는 최대값이에요. 그 다음에 국어, 수학, 영어, 사회탐구 그 다음 과학탐구, 한국사에 대한 체크는 해제하시고요. 평균을 선택하되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체크를 꼭 해제하셔야만 합계와 최대값을 동시에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체크를 해제하시고 확인 한 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석작업 다시 2번에 데이터표를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판매 단가와 판매 수량에 따른 판매 이익을 계산합니다. 판매 이익, 수익을 계산하는 문제인데요. 수식을 B, 굿셀을 참조하시는데 B, 굿셀을 연결하셔도 되고 복사해 오셔도 돼요. 행과 열이 교차하는 B, 15셀에다가는 나는 판매 수익이 있는 B, 굿셀을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등 클릭하고 엔터 누르셔도 되고요. 또는 B, 굿셀에 있는 수식을 쭉 범위 정해서 컨트롤 C, ESC 한 번 눌러서 교차하는 부분에다가 컨트롤 V 하시면 수식을 복사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수식을 포함해서 전체 데이터 범위 정하신 다음 데이터에 가서 가상 분석의 데이터표를 선택합니다. 행은 판매 수량입니다. 판매 수량에 있는 B, 3을 선택 열은 판매 단가가 입력된 B, 2세를 선택 그리고 나서 확인 한 번 눌러보시면 행과 열의 값을 대입해서 판매 수익을 이렇게 표 형태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기타 작업 첫 번째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매크로 문제는 먼저 매크로를 기록하고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반대로 연결할 도형을 만드시거나 단추를 만드신 다음에 매크로를 연결하면서 기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두 번째 방법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단추를 먼저 만들기 위해서 개발 도구에 삽입해 가셔서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위치는 G3부터 H4 영역에다가 드래그 하시고요. 매크로 이름을 합계라는 매크로를 만들어서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합계라고 입력하시고 기록을 클릭합니다. 합계를, 합계 이름을 쓸까요? 확인 한번 누르시고 합계를 구하기에서 위 4부터 2, 16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수식 탭에 자동 합계 한번 눌러주시면 합계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 구하셨다면 현재 매크로가 기록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작업하는 내용을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은 꼭 종료해 주시고요. 다음은 단추 1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을 눌러서 단추 1이라는 텍스트 대신에 문제에서 나와 있는 합계라는 텍스트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매크로를 연결할 도형을 만들도록 하겠는데요. 삽입에 가시면 도형이라고 있고요. 사각형의 두 번째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선택하신 다음에 위치가 G6부터 H7 영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부터 7 영역에다가 드래그 하시고요.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을 클릭합니다. 두 번째 매크로 이름을 체육이 3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체육이 3기라고 입력하시고 기록을 클릭하시고요. 매크로 이름 체육이 색으로 하시겠습니까?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A3부터 E3을 선택, A16을 선택.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A16까지 선택했다면 홈에 체육이 가셔서요. 문제에서 표준색의 연한 파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한 파랑 선택하셔서 셀의 색깔을 채워 주시고요. 이제 셀의 색깔을 채우는 매크로 작업을 다 하셨다면 개발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을 누릅니다.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를 편집해 주셔야 되겠죠. 텍스트 이름을 문제에서 체육이 3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체육이 3기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기타 작업의 매크로 두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의 두 번째 차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에서 티켓 피하고 스낵 음료비만 나오게 차트의 범위를 수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갈람료 합계는 차트에서 표시하지 않고자 해요. 선택하시고 딜리트를 누르시거나 마우스 오른쪽 삭제 한번 하시면 선택한 계열을 차트에서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차트 제목을 표시하기 위해서 차트 요소에 가셔서 차트 제목을 클릭하면 위쪽에 차트 제목이 표시가 되고요. 문제에 나와 있는 거와 같이 20에서 30대 영화 관람료 현황이라고 입력합니다. 30, 20을 두 번 썼네요. 제목을 입력하시고요. 다음은 차트 제목에 대해서 문제에서 글꼴을 굴림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홈에 가셔서 글꼴을 굴림으로 바꿔주시면 되는데요. 굴림이라고 쓰시거나 목록에서 찾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글꼴 스타일을 굵은 기울인 꼴, 굵게 기울인 꼴, 크기를 16을 선택하시고 밑줄, 실선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줄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차트 제목에 대한 작업을 하셨어요. 세 번째, 왼쪽에 있는 세로 갑축을 선택하시고요. 최대값을 12,000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에 축 옵션에 가셔서 최대값 12,000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 다음 차트 영역에 대해서 데이터 표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표시할 때 법내 표지 포함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고요. 포함이 안 되어 있네요. 법내 표지 없음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문제에 제시된 그림을 보시면 사시면 돼요. 앞쪽에 색깔을 표시하냐 안 하냐의 차이입니다. 다음 테두리 스타일입니다. 차트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차트 영역 서식에 채우기 및 선에 가셔서 테두리 스타일에, 테두리에 가셔서 너비를 2로 하라고 되어 있고요. 너비 값을 2, 그 다음 둥근 모서리를 체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둥근 모서리 체크해 주신 다음 여러분이 작성한 차트와 문제에서 제시된 차트를 한번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출문제 살펴보셨습니다.